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자유한국당의 20만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마지막 정치인생을 걸고 태백삼백과 335킬로미터 동해안에 그 장엄하고 눈시린 경계를 넘어서 경건하면서도 무거운 턱발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러나 예산당당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경북을 위해 이긴 한다는 생각을 평생 단 한 번도 접어든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직접 경북 부활에 깃발을 들기 위해 엄숙한 마음과 겨련한 의지로 경상북도 도지사 출몰을 선언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본향이자 미래입니다. 화랑정신과 호국정신, 선비정신과 세마을정신은 우리 민족을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면서 공동체의 안정을 지켜왔습니다. 근대화의 초속을 닫고 산업화를 이루어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보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절한 자기기생으로 복지국가의 희발을 닦았습니다. 경북은 보수의 심장입니다. 적폐청산이 보수 괴멸로 이어지는 것만은 꼭 막아주십시오. 김광림이 실력과 능력으로 보수를 다시 세우고 경북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김광림의 경북도정 방향은 경상북도 도정 역사의 창조적 개선과 혁신적인 실천입니다. 최근 10년에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산업단지와 산업체수, 도로연장과 국가예산의 확보,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오신 김광림 지사님의 우적을 계승 발전하면서 새로운 철년 도정의 깃털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설계해 놓은 경북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경북의 역사를 가슴하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 경북은 하나입니다. 23개의 시군 어디 하나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 특화된 산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더 큰 경부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가을설이 내린 논에서 이삭을 줍고 눈 내린 겨울 들판 보리밭을 밟는 농부의 심전으로 웅도 경북 천년 도정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생생 내기보다 성과 부득이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경북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밀으러 가는 도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후비공단의 분양감은요. 공단의 후지를 받은 후에 드는 기업과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이익을 내고 월급을 주고 또 투자의 돈을 마련하는 기회사는 한복판에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일자리를 두고 장사가 되어서 더욱더 투자를 해서 더욱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데 꼭 필요하다 하다고 하면 경상부가가 땅값에 보조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구치 소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십수년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곳이 뇌물이다. 뇌적으로 더 너물은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양 노의원 시의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깨끗한 물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쓰자 합니다. 23개 시군을 보면 각자로 수천년 된 숨은 있는 고장의 DNA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동해안, 남북, 중부지역 이 특징을 골고루 살려가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고프고 먹는거 해결할때는 그거 못하면 죽는줄 알고 고향들아 국미로 모이고 모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3만풀 시대로 기본적으로 먹을거 해결하고 자는거 해결하고 아픈거 해결하고 되는데 내 지방에서 내가 힘을 쏟아서 고향을 지켜가면서 큰 돈 벌지않고 즐겁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향에서 묻혀있고 고향을 걱정하면서 사는길이 좁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군부에서 모여서 교통오지에서 늘 맑은 공기 마시고 삶 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3개 시군에 1시간 내에 어디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지금 포항과 안동은 거리는 62km입니다. 지금은 2시간 20분 걸려요. 지금 4차선 도로가 놓여가고 있는데 62km 같으면 시속 한 80km만 밟으면 몇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통의 연결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오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고 정치인과 행정관료라는 비교는 조금 덜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주방행정 주황정치를 한 사람과 이렇게 대비 이런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25살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34년간에 행정을 했는데 그리고 대학에 가서 총장하고 국회와서 신경을 했는데 저는 행정갑니까? 정치인입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행정에 통달하신 분 이런 분하고 또 뭐 이 주황행정과 정치를 선명하신 분 이런 분이라고 보는데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좋겠나 하면은 둘 다 경험하신 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북이 경북만으로서만 경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장 도지사와 같이 어깨를 나라내서 협조를 하고 주황부처의 장관을 만나고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하자면은 어떤 분이 더 좋겠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부산의 서병수 시장 울산의 김기영 시장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 우리 경북은 아주 예외적으로 특진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김관용 제사가 해주셨습니다. 남경길 뭐 박원순 그 다음에 뭐 내려가면서 이시종 충청북도 이런 분들이 행정과 이고 지방행정을 했는 분입니까 주황이 정치와 주황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추해 보면은 뻗어나가고 또 협조하고 다시 울으면서 하는 것은 행정경험과 정치경험을 한 사람의 활동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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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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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